난 결혼 못해, 오사카에 처가 있어, 딸도 제 식구 너와 네 어머니, 그리고 우리 아들은 세상 부러운 것 없이 살펴줄게 지금까지 다 기억이 있어 너가 시집 갈 사람 없으니까 난 들러붙으려고 누가 적 없는 병신 딸년을 데려가려고 아버지, 입을 올리시고 있어 내 자식은 병신으로 날지도 모르는데 자격이 없어 지금 누가 누구 피를 더럽히는 거야 아, 상자야 돌아와 당장 돌아오지 못해